자 일주일 중 목요일 dj 라인업이 컬투쇼가 자랑하는 최고의 선남선녀의 조합인데요. 그리고 전공자들의 dj 조합이군요. 네 전공자들 방송연예가들 나오기 때문에 전공자들의 방송이에요. 외운 사람들의 방송이에요. 자 이분들이 저희의 전공자들을 완전히 무참히 질 뻗는 상황이에요. 정말 전공이고 뭐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똑같은 눈과 코와 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이분들에게 미모가 몰빵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마주하고 있어서 더 민망한 상황이에요.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선남선녀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한재민 남주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영입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저희가 에스컬투쇼가 이렇게 카메라 구성을 한 게 처음이거든요. 저희랑 마주하고 있는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지금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금 세대 4대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 곧단 상황이에요. 제작진들이 다 카메라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꼭 두 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방역수출을 지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십니까? 컬투쇼를 많이 오셨었는데 한재민씨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방청객이 앉아계신 건 처음이에요. 네. 이 자리에 앉으니까 저 역시도 방청객이 된 마음으로 구경을 하게 되네요. 넉넉히 너무 재미있게 관람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도 되게 어색하네요. 한재민씨 우리 오프닝 때 첫눈 얘기했는데 오늘 정말 첫눈 같지 않으세요? 첫눈같이 저한테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일어나서 첫눈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마침 제가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남주영씨 너무 잘생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감담만 하고 질문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컬투쇼가 지금 혹시 두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작품으로 홍보하러 오신 건데 어떤 영화인지 홍보 들이대시죠. 들이대라고요? 네. 편하게 그냥 마음껏 하세요. 제가 들이대나요? 주영씨? 네. 들이대 주십시오. 저희 영화 조제는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잊을 수 없는 이름 조제와 영석이가 함께 사랑했던 가장 빛났던 순간을 그린 영화고요. 누구나 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잔잔한 영화지만 그래서 더 몰입할 수 있는 조제와 영석이가 서로 만나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감정들의 변화에 집중하셔서 보실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이야기. 네. 조제가 그러면 우리 한지민씨고 네. 영석이가 남주영씨고. 네. 제가 영석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저기 일본 소설을 그렇죠. 일본 소설이 원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영화로 먼저 만들어졌었고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리메이크 했습니다. 진봉선씨가 그걸 보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영화를 좋아해서 근데 이제 두 분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본지가 좀 돼서 그 요약된 거를 다시 한번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지민씨와 남주영씨의 조제는 어떻게 책을 입혀갈지 저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때요? 원작하고 조금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의 조제에 비해 좀 더 어릴 때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비교하자면 좀 더 차분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영석이는 찐네오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요? 요리조리 잔잔하게 통통 튀어요. 요리조리 잔잔하게 통통 튀어요. 네. 잔잔하게. 통통 튀면서. 너무 됩니다. 근데 조제는 한지민씨인데 호랑이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옵니까? 사실 저희 영화가 제목에서 그 두 개를 뺀 이유가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조제라는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빼셨다고는 했지만 저희 영화에도 호랑이와 물고기들이 담기긴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영화에서 어떻게 그게 담겨져 있는지. 봉선씨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조제의 현실하고 물고기가 조제의 이상을 약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그거는 이제 영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일본 영화에서는. 원작에서는 그렇게 담겼고 호랑이가 주는 의미는 조제에게 비슷하게 담기긴 했지만 물고기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담아내기는 했어요. 물론 원작 조제처럼 제가 그린 조제 또한 상상 속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꿈꾸고 현실처럼 얘기하는 캐릭터이긴 해요. 너무 궁금해요. 정말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개봉이 언제입니까 남주혁씨? 12월 10일 오늘. 오늘이네요? 오늘입니다. 개봉했네요 지금? 오늘 개봉했어요. 그래서 둘 다 좀 더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코어가 시작이 됐는데 하필이면 또 단계가 좀 안 좋을 때라 조심조심 하실 텐데 방역수 숙지 잘 지켜가시면서 꼭 가서 보시면 잔잔한 사랑 영화 또 이럴 때 첫눈님 내릴막 할 때 다 보면 너무 좋잖아요. 가슴 따뜻하게. 그렇죠? 김유리님이요? 와 헐 진짜 나온 거 맞으시죠? 왜 이렇게 CG같지? 저희가 보기에도 두 분이 화면 속에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그래요. 이쪽에 조명이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아 역시 다른 건 진짜 배우려고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이 작품에서 호흡 맞춘 게 지금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드라마에서 한번 하시고 네. 드라마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에서 짧지만 이렇게 한번 호흡을 맞췄었고요. 맞췄고 이번 조제에서 정말 길게길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 전 진짜 눈이 부시게의 두 분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김석윤 감독님이 김석윤 감독님 맞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또 기회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지금 약간 팬미팅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장 같은 느낌이였어요. 그때도 연인이었죠. 연인이었죠. 그때는 사실 그렇게 길게 저희가 촬영할 장면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혜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25살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있는 부부까지 되는 과정을 짧지만 굉장히 강하게 담아낸 작품이었어요. 또 다르죠. 영화에서 연인으로 만나서 길게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그쵸. 또 이렇게 길게 연기를 해보니까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모습도 많이 봤고요. 정말 재밌게 조제의 작품을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현장은 눈이 부시기 때보다 주혁 씨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이 현장을 즐기는구나. 왜냐하면 눈이 부시기에는 좀 어려워했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도 많으시고 선배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현장은 굉장히 즐기면서 촬영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촬영 이후에 쉬는 날에는 저희가 진짜 여행하듯이 그 지역을 잘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진짜 즐겁게 촬영했어요. 축구를 정말 많이 했죠. 축구를 했다고요? 왜요? 이제 쉬는 시간에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태프들과 다 같이 축구도 하고 저는 뭐 그냥 내기에 져서 카드만 지불하고 아 약간 내기 축구 변기를 뛰지는 않았지만 저도 사실 하고 싶은데 안 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칠까봐 그렇죠. 그럼 거기서 어느 팀이 이길까 내기를 하신 거예요? 조제팀, 영석팀 이렇게 했는데 조제팀이 져가지고 또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회식만 쏘고 회식까지 생일 날은 진짜 재밌게 놀면서 지냈어요. 좋습니다. 지금 조조를 보고 오신 분이 있네요. 7442님 읽어주세요. 한지민 씨가 직접 조제 오늘 조조로 보고 왔습니다. 배우분들 걱정 마세요. 너무 좋은 영화라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자 정말 응원이 되죠? 사실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한데 그 소중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선물 하나 주세요. 1번부터 25번 번호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 진짜요? 랜덤이에요? 저희 영화가 11일에 개봉했으니까 10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요? 외식상품권! 4934님 우리 집은요 전등 고장 나면 지민 언니 사진을 붙여요. 그 정도로 빛이 나서요. 에이 에헤이 이런 멘트들이 또 시작이 됩니다.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전등에 불이 나가면 지민 언니 사진을 붙여놓으면 더 밝게 빛날 수 있다. 저희 집은 어두운데요? 막상 8363님 거래처 다녀오던 여직원이 남주역 씨 보려고 뛰어오다가 넘어졌대요. 아이고야 바지 무릎 부분이 조금 찢어질 정도인데 남주역 씨가 호우 해주면 다 나을 것 같다네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카메라에 대고 카메라에 대고 마이크에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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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게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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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주문도 참 짓궂긴 하다. 그러니까 호우를 시키는 데가 어딨어. 야 진짜 산타가 어린 줄 알았다고 다들 호호 요번 성탄절은 남주역 씨의 호호를 하시면서 호호를 예예 이분께 그 우리 여직원 주라고 선물 하나 쏴 주실까요? 1번부터 25번 저는 12번 하겠습니다.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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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싱 상품권 왁싱 상품권 어떤 상품이에요? 왁싱이요 왁싱이요? 왁싱 상품권 털 뽑는 거 뽑는 거 있잖아요 왁싱 상품권 네 왁싱 상품권 무릎도 이제 좀 다쳤는데 털도 뽑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이하나28님 한지민 씨 어제 노래방 마이크로 신나게 노래 부르셨던데 컬투쇼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노래 부르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 라디오 오기 전에 걱정했거든요 주혁 씨한테 제가 어제 다른 프로에서 갑자기 김신영 씨 랩을 시키셔갖고 오늘 여기서 또 누가 요청하면 어떡하나 막 초조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요청해야죠 아 예 딴 데서 했다라는데 그래서 주혁 씨가 준비를 해오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주혁 씨가 랩 진짜 잘하시는 거 있어요 아 안돼요? 아 그럼 남주혁 씨 랩 한번 그래요 합의 안 된 거 너만 믿으라며 그럼 MC 호호가 MC 호호가 살짝 뭐 좀 우리 영화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한번 MC 호호가 M.I.C.를 들었습니다 아 네 진짜 잘하는 랩 있잖아요 무제 홍보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프로에서는 비트를 내려주셨었어요 저희 비트 한번 우리 헐 치셨는데 비트가 없어? 빨리빨리 움직였어 드랍 더 비트 드랍 더 비트 좀 더 크게 안 나와 지금 여기 앉을래 간다 해야지 해야지 MC 호호? 호호 컴온 예 아 갑자기 MC 호호? 뭐 12월 10일 조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MC 호호? 예 예 예 더 하나요? 잘하는 거 있잖아 노래가 딱 나오질 않으니까 그럼 비트 없이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아쉽지만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 거를 어떻게 뭘 지민씨가 노래를 하는 걸로 합시다 노래요? 그 음악 원하는 음악을 지민씨가 불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MC 호호가 네 에드립으로 뭘 이제 집어넣고 랩을 그렇죠 됐어 이제 준비됐죠? 제이 얘기를 하신다 아 무슨 아 진짜 그거 말고 그럼 제이 얘기는 다른 프로에서 했으니까 아 노래 많이 하네 그러면은 갑자기 다른 18번 곡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노래방 기계도 할 수 있고 하니까는 2부로 넘어가서 저희가 천천히 준비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제 조제 지금 빨리 검색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컬트쇼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최정원님께서요 지민씨랑 주혁씨 부르고 점심 먹으러 못 가고 사무실에서 혼자 컵라면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 난리에요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주혁씨 후 하고 불어주세요 자 라면 좀 불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의 라면을 식혀주셔야 돼요 어떻게 좀 식었나요? 라면? 에코를 좀 넣어줘야 돼요 후에다가 에코를 넣어야 돼요 후우 좀 이렇게 후우 후우 됐다 됐다 아 호흡이 자꾸 따리시네 그죠 그런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MC 호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377님 지민씨 아주 오래전 명동에서 거리모금 행사할 때 봤어요 이쁘신 분이 하는 일도 이쁘네 했더니 이모 왈 그래 넌 안 예뻐서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이는구나 목격담이에요 유지수씨 주역배우님 최근 종용된 스타트업 너무 잘 봤어요 영화에서 맡은 역이나 스타트업 오산이 중에 어떤게 더 주역님 실제 성격과 비슷한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성격이랑은 거의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모를 때가 좀 있거든요 지민씨가 볼 땐 남주역씨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영석이랑 되게 닮았다고 많이 말을 했거든요 이 인터뷰에서 제가 뭐가 되죠?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영석이 촬영할 때는 그냥 영석이 주역씨 자체였던 것 같아요 영석이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예요? 어떤 지점이 닮았냐고 하면 주역씨 자체가 성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지 하는 그런 묻어남이 있거든요 근데 영석이 자체도 그게 있어서 비슷한 지점 같아요 업다운이 이렇게 많은 분이 아니시구나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좀 많아요 가끔 노래방 가면 업이 되긴 하는데 아주 가끔 나와요 진짜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좀 차분한 스타일이시군요 워낙에 수줍음이 많아요 수줍음이 많은 것 같아요 낯가림이 좀 있으세요 원래? 네 낯가림도 좀 많고요 근데 친해지면 업돼요 업돼요? 네네 지민씨는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정말 업돼 계신 것 같아요 계속요 계속요 무슨 말이야? 아니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정말 이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친한 사람들한테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엄청 막 뿜어주세요 약간 밝으셔 저희가 아직 서로를 다 잘 모르는 건데 저 낯 가려요 낯도 가리고 하지만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친해지면 이제 업이 되시는 네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아까 노래를 좀 부탁드렸는데 네 네 충분히 이제 곡 선곡을 할 시간을 좀 드렸고 네 하시기 때문에 되게 여러 곡 망설이시다가 쿨의 아로아를 한번 해보겠다 오 노래가 되나요? 오 저기 뒤에 노래방 그럼 다 있어요 여기 보시고 부르시면 돼요 머리를 치워드릴게요 아 제가 주역 시행곡으로 이제 선택을 해봤어요 남녀 있는 걸로 조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두 분 노래 지금 들어볼게요 자 다 예매 가시는 겁니다 이거 노래 듣고 자 조제 예매 가시고요 자 노래 쿨 오늘은 남주역 씨 한지미 씨 목소리를 듣습니다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마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만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 are the only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아주야 난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하나요? 아 네 너무 죄송해요 저희 처음 불러봐 너무 좋았어요 아니 2절까지 하라는 문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자 2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나래시어 여기까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거 맞나? 흔들리지 믿음으로 아픈 마음도 함께 기쁜 맘도 함께 나눠가졌으면 해 약속해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가질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 are the one in my life You a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 너가 해 이제 You a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완벽을 감사합니다 조제가 이제 엄청 날 거예요 불러보고 그랬어요 처음 불러보시는 거죠 두 분 이 노래 자주 즐겨 듣는 노래이긴 한데 노래방에서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불러본 노래를 생방송에서 그래서 갑자기 영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 한 번 부르니까 또 자신감이 막 생기네요 다음 곡도 한 곡도 하실래요 가성까지 쓰시더라고요 가성의 인데도 거기 좋았어요 5415님 다행입니다 역시 시는 공평하셨군요 두 분 노래 듣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난 너무 좋았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가 가수가 아닌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주연씨 주역씨 눕방이신가요? 다리까지 떨고 계시고요 저희 다리도 보이나요? 아니 이렇게 살짝 다리 꼬신 게 보이셔서 누우셔 가지고 앉아계십니다 몸을 올라갈 때 약간 조금 숙여지죠 유수연님 라디오로 들으니까 연애 초반에 남친 여친이 불러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사르르 녹네요 호호 하셨어요?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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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124님 노래 듣고 예매 완료했대지 거봐요 네 감사합니다 신랑이랑 보러 가야지 대박나세요 하셨네요 실제로 노래하는 동안에 예매했다는 문자가 엄청 오고 있어요 계속 쏘아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를 잘했으면 예매 더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우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줘야겠다 싶어 네네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노래 부르는 거 봐 도와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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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이다 문진영씨가 가성으로 호 한번 해달라는데 호호 호호 3, 4부에 하하씨 나오시던데 하하 호호 호후 이제 히히만 나오면 되는건가요? 하하 그러네 하하가 나오네 네 호호하고 후후는 다 여기 계시거든요 네 하하가 나오니까 히히만 있으면 되네요 네 히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히히는 어? 지미씨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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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히히 무서운데요 네 조제의 공포 영화 아니죠 아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따스와요 근데 이거 영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 개봉했지만 아시아 국가들과 북미의 선판매가 됐네요. 처음 들었나요? 주혁씨 처음 들으셨어요? 연기면 왜 그래요? 아니요. 이거 정신이 안 차려져요. 두성을 써가지고 지금 약간 빈혈이 오고 지금 손이 떨리고 가성이 두성을 쓴 거였구나.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봉을 한다고. 와 싱가포르도 오늘 개봉이야? 배만은 내일, 베트남은 18일, 인도네시아는 23일, 홍콩이 31일. 글로벌 스타들이 되시겠군요. 렛츠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해외 팬들도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영화 홍보를 영어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영화는 정말 잘하시잖아요. 까는 거 봤잖아요. 한지민 씨는 깨는 게 없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하는데요. 아,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Hope you like it. 홍콩, 대만 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what I need. 시시해. 시시해. 끝. 땡큐. 저희 사무실 직원만 32명인데 지금 32명인데 한지민 씨 팬인 저희 사장님께서 전 직원에게 조제 영화 티켓을 쏘시겠대요. 다 같이 못 가서요. 시간대만 틀리기 위해서 두 명씩 짝지어서 영화를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한지민 씨가 직접 일어나셔서 동례를 또 하시네요. 약간 이런 거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들 요즘에 조금. 회식도 못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회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3, 4, 5. 사장님 멋있네. 사장님께 그러면 선물을 두 분이 하나 쏴주세요. 번호. 하나씩 쏘세요. 두 개를. 아, 진짜요? 멋진 사장님께 저는 그러면 몇 번까지. 25번까지. 25번 하겠습니다.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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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베개. 베개. 안녕하세요.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1번. 유산균. 유산균 씨. 건강 잘 챙길게요. 일어나서 유산균 되시면 되겠습니다. 목격담이었어요. 7252님. 2년 전인가? 장충동 냉면집에서 남주혁 씨를 봤어요. 한참 기다려서 욕하면서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빛이 나더라고요. 빛이 났어. 의심코 쳐다봤는데 남주혁 씨가 웃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 오빠!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앞에 있던 남편이랑 시어머니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있더라고요.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마 평양냉면집이었을 거예요. 거기, 그 별논꺼비 가셨구나. 네, 맞아요. 거기 맛있죠. 네, 거기 정말 맛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 남주혁 씨와 한지민 씨가 온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사실 놀랐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저분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진짜로. 이분께 냉면 목격담인데. 저는 8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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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숙지해소제. 한잔 하시고. 남주혁 씨가. 주혁 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9157님, 이거를 그러면 누가 읽어주실까요? 이거는 남주혁 씨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915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옛날 목격담도 가능한가요? 대학교 시절 지민 언니 같은 학교 나온 후배입니다. 소문만 듣다가 도란도란 매점에서 친구분과 새우탕면 드시던 거 봤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계셨지만 언니의 빛나는 미모는 가릴 수 없으셨다는. 저희 학교 여러 가지 식당 이름 중에 하나가 도란도란이 있었어요. 아, 진짜 이름이 도란도란이군요? 네, 도란도란이. 떡볶이도 맛있었고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먹고 있었었나 봐요. 자주 먹었었어요. 새우탕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 다 좋아해요. 라면은 저는 라면 코너 가서 한없이 서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혁 씨도 라면 갖고 저희가 조금 다툼을 할 정도로. 라면은 어떻게 불어서 먹죠? 이분 후배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선물 하나 드릴까요? 네? 선물 하나 드릴까요? 선물 그러면 22번. 22번, 22번, 22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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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은요? 화장품 세트! 화장품 세트! 아, 여자분이시니까 잘 걸른 것 같아요. 잘 걸른 것 같아요. 진짜 잘 걸르신 것 같아요. 잘 걸르신 것 같아요. 다른 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나요? 아니, 이게 잘 안 나오는 거. 화장품이에요.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왁싱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하나 뽑으셨었어요. 박상혜 씨, 개봉 후에 몰래 혼자 극장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조제도 몰래 관람 계획 있으신지요? 본인의 영화를 몰래 모자 쓰고 가서 보신 적 있는지, 지민 씨 어때요? 네, 이제 시사회 때 말고 진짜 개봉하고 나서 관객분들 반응 보고 싶어서 가서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봉해서 아직은. 아직은 이걸 못 봤죠? 네, 그런데 볼 예정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주말. 주말에? 힌트. 약간. 힌트? 지역을 좀 힌트를 드릴게요. 용산구? 여러분 많이 드렸어요. 주말. 용산. 그리고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하면 딱 거기죠. 남지혁 씨는 혹시. 네, 저도 마찬가지로 평일 주말 자주 갈 수 있을 때 자주자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힌트 하나. 용산으로 가시니까 저는 강 건너 어딘가로 좀 가겠습니다. 강 건너가 꽤 큰데요? 그런데 솔직히 강 저쪽에서는 여기가 건너편이거든요. 강남쪽으로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강남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쪽으로. 한남대교 넘어서 가실 거죠? 네, 한남대교 넘어서 저기 강남 청담실 쪽 그쪽. 아, 그쪽. 아, 그쪽. 네, 그쪽입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쪽인 것 같아요. 저분들 가려도 다 티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쁜 소식은 벌써 예매율 1위를 달성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게 지금 누구나 봐도 괜찮은 전체 관람가입니까? 저희 15세 이상 관람가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 손붙잡고 이렇게 가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 읽어주실래요? 네, 6258님. 주혁 오빠 팬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팬대표신가 봐요, 이거. 저희는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작은 사무실이지만 저희 직원들에게 저는 쏘겠습니다. 조제 영화 티켓. 조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에 딱히 선물할 거 없으실 때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조제 영화 선물 티켓. 그럼요. 이런 바람, 챌린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쏘세요. 선물, 선물. 선물 하나 드릴까요? 바로 쏴주는 거예요. 15번 하겠습니다. 15번, 15번, 15번. 15번, 15번. 스팀 세차권! 스팀 세차권! 세차요. 세차요? 세차 세차. 세차입니다. 세차 하세요. 세차 했을 때 세차하고 나자마자 약간 누가 지문 같은 거 문쳐놓으면 어떻게 닦아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오하고 손으로 이렇게 쑥쑥 하시면 돼요. 오하고. 다음 문자 8047님 거는 우리 지민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남주혁 씨, 새끼 먹는 방송 같이 하던 차승원, 찬바다, 호준 씨랑은 계속 연락하시나요? 아직도 탁구 치시나요? 그때 새끼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또 예능 나와주세요. 네, 차승원 선배님이랑도 연락을 하고 유혜진 선배님도 얼마 전에 조제 기대된다고 이렇게 문자도 와주셨고요. 호준이 형이랑은 눈이 부시기 때부터 계속 촬영을 또 했기 때문에 탁구는 안 쳤어요. 우리 같이 쳤잖아요. 아, 그렇죠. 촬영 중간에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스크린 야구도 하고. 탁구당 가서? 네, 정말 스포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팀이야. 영화를 찍으면서 올림픽에. 저희 둘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같이 촬영하는 장면이 주혁 씨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네. 조제가 스포츠 영화인가라고 대도 않는 질문을 방송놈들이 했습니다. 조제는 사랑이야기입니다. 사랑이야기입니다. 스포츠는 안 나오죠? 네, 스포츠는 안 나오고요. 너무나 잔잔한 겨울에 잘 어울리는 잔잔한 사랑이야기입니다. 아까 살짝 예고 보니까 눈 내리는 장면도 나오고. 눈 내리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근데 의미 있게 오늘 딱 첫눈이 내려주셔서. 오늘 눈이 왔나요? 눈이 오늘 아침 첫눈에 왔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예뻐요. 화면도 너무. 화면도 너무 예쁘고 진짜.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 영상을 감독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또 계절도 여러 계절을 담아주셨어요. 그거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그런 거는 큰 화면으로 봐야 돼요. 큰 화면으로. 소리 빵빵하게. 영화관에서. 자, 일단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컬투스 2부를 도와주신 분들은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노랑통닭. 현대자동차. 한국솔가. 재탁전문점 월드클리닝. 폴리덴트. 일동작 비오비타. 쌍용자동차. 닥터피엘. 동서식품 제공입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이제 광고도 듣고 왔고 마무리할 시간인데 김태경 씨의 문자를 우리 남주혁 씨가 조금 살짝 그 라임을 좀 타면서 랩처럼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약 조제하며 보라보고 있어요. 약 조제 끝나고 죄송해요. 퇴근 후에 영화 조제 보러 가겠습니다. 아, 이걸 약간 라임을 타주면 좋은데, 그죠? 아니, 근데 하신다고 한 것 같아. 중간에 띄어 읽기를. 하긴 한 거죠, 지금. 약국인데 약 조제하며 보러 보고 있는데 약 조제 끝나고 퇴근 후 영화 조제 보러 가겠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해줄 줄 알았나.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 올게요. 준비를 해 오신다고요? 남컬트 씨 올 때는 뭔가 많이 준비해야 돼요. 아, 공약 걸자. 공약 걸어, 공약. 자, 영화. 몇 만 이상 되면. 또 나오시는 걸로. 빨리, 빨리. 저기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데. 아니, 그냥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하시죠. 아, 얼마에 걸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한 번 나오시는 걸로 하시죠. 아, 네. 1월 달에. 1월에요? 아, 그냥 나오나요? 그냥 나오나요? 아, 저희 둘 다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자, 영화 한 번 홍보 더 해주시고. 아, 영화요? 네. 갑자기. 이렇게 모두가 좀 따뜻하고 사랑이 그리운 시기잖아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멜로 영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몽글몽글해지고.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개봉합니다. 곧 개봉했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